한국인의 명품 브랜드 1위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 1위는? 어떤 브랜드를 한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! 10위 페레가모 1.2% 페레가모 유명하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거 그건 모르겠어요 9위 롤렉스 1.5% 롤렉스 그거죠 시계 남자들의 로망인데 저도 하나 사고 싶습니다 공동 7위 MCM 2.0% 디올은 들어봤고 MCM도 들어봤고 맞아 MCM이랑 디올 많이들 하고 다니시죠 6위 버버리 4.0% 저는 버버리 하면 여자분들 스카프 목도리 이게 제일 많이 생각나요 특유의 모양 있잖아요 말 타고 있는 사람 5위 프라다 5.0% 프라다 세모 저는 프라다 면은 영화 악마는 프라다 랭니다 그거 밖에 생각나요 맞아 그게 강력했죠 4위 닥스 6.0% 이 브랜드는 저 학교 다닐 때 이 닥스 지갑이 굉장히 유명했어요 친구들이 닥스 지갑을 많이 들고 다녔죠 양발도 유명하고 맞아요 닥스는 뭔가 얌전하고 깔끔하고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3위 루이비통 11.0% 워낙 유명하니까 루이비통은 맞아요 2위 샤넬 17.0% 샤넬 브랜드는 화장품도 유명하죠 맞아요 여자들이 많이 좋아하죠 샤넬 1위 구찌 19.0% 구찌 신발 구찌 가방 구찌 지갑 혹시 이중에 좋아하는 브랜드가 있으세요? 아니요 뭐 저는 딱히 없고 저는 나이키 아비더스 이런 것만 좋아해요 맞아 그런게 최고에요 이거 하나 값에 몇 개를 삽니다 맞아 네 오늘 영상은 한국인이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번은 더 재미있는 순위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은 계속 보고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